안녕하세요, 어머님. 저 피디비입니다. 티파니 데리고 잠깐만 집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? 아, 네. 퇴근하면 오피스텔로 와줄래? 갑자기 왜... 티파니 여기 있어. 티파니 가요? 아, 네. 알겠어요. 저... 가요 가요 하 4 6 8 8 9 11 왜 이끄시죠? 왜 이끄시죠? 잠깐만. 들어와. 여보느라 힘들었다. 티파니 이리 줘야. 괜찮아. 왜 많이 친해졌어. 그렇지 티파니. 아빠랑 많이 친해졌지? 엄마 문동아 울지도 않고 잘 열었지? 그렇지? 제끼라고.